만들려면 이거 계속 치고 해야 하는데요. 진짜 떡갈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. 약간 황버, 버거. 그냥 버거같이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. 떡갈비 엄청 어렵지. 약간 뭐라 그래야 하지 계속? 어렸을 때 똑같은 거 한문 계속 쓰게 하는 것 같은 기분. 눈이 너무 앞시다. 기름 때문에? 오프라이드 할만한 일과 삶이다. 어. 우와. 어, 어. 허리야? 허리 너무. 으야. 아우. 아우. 와. 여기 가게. 음식 할 일이 없다 생각을 했는데. 마지막 음식을 하는구나. 마지막. 마지막 세 알 남았어요. 세 알이에요. 마지막. 마지막 세 알 남았어요. 세 알이에요. Terrana. 그 instant. 되게 쫄깃한 쪽으로 해야지. 뱅이 왜 만지esehen. 오늘 밤 이 거리를 헤매입니다 지친 내 발길은 그대 찾아서 포근히 잠든 그대 모습 그리며 멈추지 않아 내 발길은 덮칠 수 없어 덮칠 수 없어 바지층에는 이렇게 김치볶음만 2개 들어가고 떡갈비는 안 들어갈 수 있겠다 그것을 잘 찾아야지